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들이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체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흐름을 보면 지속으로 선교 전도에 대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냐 스타트만 202호 3인 1조 운동 4천 망대 운동 또 237 치유 운동 골육 전도 운동 또 지금 하고 있는 대교구 전도 캠프 해외 캠프 다민족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또 캠프 등 한마디로 예원교회는 오직 전도 캠프 또 우리 전도와 선교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절대 제자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제자들이 모인 것 그래서 이번 주 강담 말씀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 살리는 섬김을 하는 우리 귀한 절대 제자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절대 제자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또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사역도 또 그런 사명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 우리의 모든 현장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이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그 현장은 놓고 기도할 때 기도응답과 전도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축복 이것처럼 전도자의 삶이란 바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되어지는 전도의 이 맛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희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앞으로 와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70인 제자를 세우시고 둘씩 각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기서 세우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우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내 데이크센이라는 말인데 공식적으로 임명하시고 선포하시고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70인이 이렇게 선포 임명하고 이 전도 제자로 나갔던 제자들이 그 70인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기뻐하며 돌아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아마 이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일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경이노움을 느끼고 놀랐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는 그 놀라운 그리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예상 외에 놀라운 경험이었음을 또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이 놀라운 경험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해서 구원하고 본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들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도 강단 말씀의 흐름 이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만 따라가면 70인 제자들처럼 기뻐하며 주의 이름만 선포했는데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분명히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체험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구약 성경을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오실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상의 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난에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모든 형장마다 성령께서 역사심을 우리는 또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시대에는 어떤 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바로 여기 계신 2, 3, 7나라 오천종족 복음하에 방향을 맞춘 전도자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선교와 전도 속에 있는 또 말씀과 기도 속에 계신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씀성치와 기도응답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성치와 기도응답과 기도응답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말씀과 기도와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영혼구원에 어린아는 집중하는 그 전도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0인 제자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기쁨이 넘치는 절대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또 진정 기뻐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 70인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 말씀하시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슨 은혜이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현장에서 능력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기뻐가 기쁨이 넘쳐야 하지만 더 기쁜 것은 이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한대의 은혜를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은혜의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저희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말씀 성취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 전도 선교에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말씀 이 기쁨을 우리들이 선포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저희 예용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오해, 부담을 가지고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19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절대 제자에게는 결코 어떤 것도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엇만 하면 되냐 편안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현장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제자를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나의 인생 스토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역사의 체험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나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함께 누리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간증이 아닌 정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는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고들은 간증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 증거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확인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의 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현장이 없다 너무나 답답하죠 우리들의 있는 것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이며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를 찾는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의 운전 면허증을 받고서도 실제 우리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그 면허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1종 2종 좋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은 하지 않으면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고 이론적으로 전략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현장이 없고 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더라 하더라도 선포해야지 그 말씀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70인 제자처럼 예수 이름만 붙잡고 나갔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역사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현장으로 저희들이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복음을 영접하며 모든 불신자분들이 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각자의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기 계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매일 신앙생활을 하며 전도현장에 나가지만 나의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기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이름이면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그것에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에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오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처럼 저희들의 진정한 기쁨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할 때 이 진정한 기쁨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전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